제시가 딱 이렇게 눈빛 주면서 혹시 프리스타일 랩 하실 수 있어요? 그러면 제시어주세요 하고 하면 되십니까? 제시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실용음악과 랩 전공 최민서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화곡동이고 랩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동이 안 들어가면 제 랩이 안 들어가면 최민서 하면 화곡동이 떠오르고 화곡동 하면 최민서가 떠오르죠 화곡 1동부터 8동까지는 랩으로는 뭐 제가 먹었... 이런 말도 안 들어가면 화곡동의 길거리 언제쯤 그만둘까? 화곡동? 항상 가사에 그게 들어가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가 봐요 어? 외국으로 나가고 싶나? 아 나가고 싶죠 네 나가고 싶대 쉽게 얘기하면 애들 그냥 유학이 멋이지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확실히 아니야? 어 패션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막 가고 그러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지 랩도 미국에서 온 거고 영어 잘해요? 영어요? 아니 그냥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든 하겠죠 뭐 어 좀 화가 나인 상태였어요 제가 무섭긴 해 솔직히 나도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다라는 거야 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다라는 거야 좋아 보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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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티션이잖아 걱정된다 진짜 근데 쫄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걱정 안 해도 돼? 하랑 걱정하시봐 웬만한 랩 잘하니까 재수 없어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